아 이거 여덟개 있었는데 지금 생겨난거에요 오케이 무슨 빼빼로 제일 좋아해요? 골라주십쇼 토마토 이거 나왔어요 아 토마토 먹어봤어요? 네 딸기는 먹어봤습니다 전 이걸로 맛있습니다 혹시 학창시절 때 빼빼로 좀 하셨나요? 그럴리가요 왜 그럴리가요? 저 학창시절에 그런거 안했어요 인기 없어가지고 감사합니다 네 화이팅 상처 상처 찍고 남은 거 네? 지혁 선수의 픽은 아몬드 오 아몬드 초코 좋아하세요? 네? 초코 좋아하죠 근데 잘 먹진 않아요? 아니 원래 이것을 잘 안했어요 진짜 뉘이현 오 뉘이든 오 그럼 이혜리한테는 어떤거 선물해주고 싶어요? 어떤 맛? 아빠 맛 아 빼빼로 하나 참고하십시오 뭐 한거에요? 네 드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주의장 베페로 네 베페로데이 아 맞네 아 입고 있을뻔했네 초콜렛? 카라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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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번도 안 먹고 감사합니다 베페로 하나 되게 예쁘다 베페로 아 이게 파페코구나 응 코치님 취향을 아 근데 요즘은 내가 좋아하는 페페로 없어요 오 카라메? 카라메 카라메입니다 카라메 들어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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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그거 아니야? 시나몬 가루? 어 포테토칩 이거야? 카카오 이거 카카오 이거 카카오야? 카카오 신파 카카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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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원래 오리지널 제일 맛있는 것 같은데 저희가 이렇게 딸기 스트로베리? 네 카카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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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먹어봤는데 아몬드 아몬드 아몬드? 아니 카라메 한 번 먹어봐요 한 번도 안 먹어봤어요 이 빼빼로 왜 원핏이에요? 이거요? 네 저 스무살때부터 여기 와서 이거는 초코 좋아하세요? 아니 초코 아니에요 네? 근데 이건 좋아해요 혹시 학창시절 때 빼빼로 좀 많이 받아보셨나요?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빼빼로 쟤 쟤 쟤 쟤 근데 한 번 먹으라고 줬었는데 이것도 맛있더라고요 아 따위기만 저거 야채맛 드셔보셨어요? 아 이거 야채맛이에요? 이거 샐러드 맛이래요 아 이거 아니에요 전 이걸로 네 전 초코에요 초코 오리지널? 아니면 슬림 버전? 아 이거 얇은 거 얇은 거 야몬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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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해 누누 아 까당 아 아 아 아 아 아 이게 맛있어? 아 아 아 이거 많이 먹었어 이게 맛있네요 아 아 아 아 아 여기 이거 몇 개 가져가야 돼요? 아 아 굳이야 살쪄 어 살찐다고 이거야 먹어도 되는거죠? 네 이거 샐러드 맛입니다 네 샐러드 맛 네 이거요? 네 이거 맛있어요 근데 근데 아무것도 안 먹고 가는데 아 이거 이거 8개 있었는데 지금 3개 나는 거예요 아까도 3개 아니었는데 원래 아 아 토마토 맛있네 뭐? 이거 토마토 맛이네 아 하나만 먹었어요 아 아 잘 먹을게요 네 잘 먹겠습니다 최지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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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생일선물 생일선물입니다 2개입니다 넌 다 생일선물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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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초록색이랑 초록색이랑 토마토 그림 있는 거 2개는 제가 드릴게요 제일 맛있어요 제일 맛없는 거 준다 아 아 아 아 오이 형 토마토 하나 드시죠 한 번 먹어 생일선물 이거 하면 돼 일단 하나 하나만 골라주세요 하나 일단 고르셔 이거 무슨 야채맛 야채맛 이거 야채맛이에요? 네 샐러드 맛 샐러드 맛 카카오 카카오 이거 쓴 거예요? 어 형 딸리나? 딸기 아 형 이거 얇은 거예요? 네 얇은 거 더 많이 들어 있는 거 아니에요? 저 사고 가겠습니다 어 전 사자 요즘에 약 다려가지고 난 누구맥으로 나 형 안 먹어 안 먹어 어 형 안 먹어 뭐 나 안 해 딸기로 하겠습니다 나 안 해 아 뭐 아니 원래 원래 빼빼로의 네 제일 맛있는 건 뭔지 아세요? 뭐예요? 오리지넌 아 형 뭔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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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뭔데요? 아니 잠깐만 어 얇은 거 좋아해요? 아니요 네? 한 번도 안 먹어 봐 아 형 먹어요 아 나 먹어야 돼 아 사람이랑 먹어야 돼 이게 다 기사보여요 이게 다 기사보여요 여기 중에 골라야 되는 거예요? 네 아 누드 힘이 다 팔려가지고 네 누드는 힘이 다 팔려서 저 누드 제일 네 오케이 K.S.L.A. 근데 원래 이 빼빼로의 굶은 뭔지 알아요? 이 빼빼로 뭐 제일 좋아하세요? 뭐라고 생각하세요? 저는 달달한 거 좋아해요 구앤크이라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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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혼자요? 네 오리지널 안 좋아하시네 오리지널은 그 그 그 그 그 오리지널이 그 오리지널이라는 트럭 안에 박혀있다는 게 좀 오리지널이에요 아 내가 봤을 때 이거 말은 두서가 없는 거예요 언제까지 할까 뭐 혼자 찍고 있어요 그 한 번만 하시는 ì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아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